게임 데이트 게임 데이트 게임 데이트 게임 데이트 매력적인 걸들과의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배우고 안녕하세요. 차봉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재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임을 할 건데 지난 시간 게임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게임 이름은 더 북 오브 얼리튼 테일즈 2입니다. 더 북 오브 얼리튼 테일즈 왜 안 되지? 더 북 오브 얼리튼 테일즈 2 더 북 오브 얼리튼 테일즈 2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게임 이름이 게임 이름이 전망이네요. 긴만큼 재미도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번 시간에? 판타지풍의 게임이고 그리고 또 뭔가 추리를 해서 약간 조각을 맞춰 나가는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종류의 게임은 저는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혼자가 아닌 재윤씨와 같이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이고 저도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공주가 왜 저 좋은 궁전을 나가려고 할까 물론 바깥 세상이 궁금하긴 하겠지만 저 같으면 저기서 살 것 같거든요. 너무 자연이 너무 좋고 또 나무랑 대화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뭐 또 게임이 너무 재미있고 또 그래픽도 너무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공주가 나가려고 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스테이크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가끔씩 된장찌개 라면도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엘프들에게는 인간 세계는 약간 위생관념이 굉장히 무질서하다고 했잖아요. 인간 세계는 약간 엘프가 하대하는 느낌인데 거기에 가려고 하는 느낌? 아 진짜 조선시대 때 왕이 궁 밖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맞다.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건가 봐요. 정말 그리고 저는 저번 시간에 또 지난 시간에 또 느꼈던 게 네 엘프가 병에 걸리지 않는구나. 잘 아프지도 않는구나. 또 백 년 이상 사는구나. 그러니까 수백 년을 선다고 합니다. 네 좋겠네요. 네 수백 년 동안 살 보려면 또 무병 장수를 해야죠. 네 얼른 미션을 볼까요? 오늘은 또 미션이 있네요. 그러게요. 지난 시간에 또 미션이 없었는데 미션이 있네. 네 오늘 미션은 뭡니까? 타임어택 미션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라. 제한 시간 내에 또 이렇게 시간이 나오나 봐요. 이렇게 아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게 스토리를 막 보면서 차근차근 어제는 약간 배우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빨리빨리 미션을 완료해야 되는 이런 게 생겼네요. 어머 어머 할 수 있을까 시간은 과연 얼마나 주실 거고 어쩐 미션을 줄지 아 벌칙까지 아 이거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또 얄짤 없다. 오늘은 또 슈퍼맨 PD님이신데 네 슈퍼맨 PD님이 또 뿅망치로 때리는 건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 진짜 때려요? 네. 고정게임 시간에 굉장히 때리는 거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요. 오프닝 때 네 뿅망치로 들고 시작하세요. 어머 네. 들고 갑자기 막 오프닝 때려요 막 어머 여자 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또 벌칙은 또 뿅망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안 맞으려면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어제 굉장히 저희가 또 수월하게 잘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조금 영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봐도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봐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과연 저희가 지난 시간처럼 근데 솔직히 잘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되게 속 시원하게 하진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조작법도 어제보다는 더 편해졌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 좀 불안하네요. 미션이 있으니까 제가 또 미션이 있고 막 뭐 시간 또 뜨면 굉장히 불안해져서 보이는 게 또 안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촉박하죠. 또 시간이 뜨면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미션은 어떤 미션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미션은 첫 번째는 뭐 주실 거예요? 무엇인가요? 뭘까요? 뭘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첫 번째 미션은 20분을 주시네요. 공주의 모험을 공주의 모험을 시작하라 왕궁 탈출하기 저희가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냐면 약초를 뭐 이렇게 재료를 모아서 물약을 모아서 이렇게 마셨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지. 임신을 했다고. 엄마한테 들킴이 안 되고. 생통 맞게. 정말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네. 굉장히. 이거 축하할 일인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했길래 임신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어제 미션 두 가지를 받고 이렇게 클리어를 못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접시에 물 세 가지 종류 담기. 네네네. 맞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그 나는 거 네. 그러니까 뭐지? 히포그라피. 히포그라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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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탔어야 됐습니다. 네. 그거를 탔어야 됐고 그리고 그 유리물에 접시를 해가지고 암호를 알아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경비대들을 뜯고 나갈 수 있는 암호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맞다. 세 가지의 물과 암호. 네.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면 바로 왕궁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띄워주시나요? 지금부터 해주세요. 뭐 오프닝 포함 20분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시간을 재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재주세요. 네. 지금부터 딱. 케잌 화면으로 넘어와서부터. 처음부터 오프닝까지 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일단 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접시에 물. 뭐 뭐 해야 되는지. 그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또. 아름다워지려고. 물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주셨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돼지. 돼지의 물. 이게. 근데 달. 달의 물 안 넣었나? 네. 그건 달의 물이었는데. 달의 물을 어제 넣고 끝이 났어요. 아. 네네네. 아니다. 달의 물 안 넣었다. 어. 달의 물 안 넣었다. 폭포만 넣었다. 근데. 잠깐만요. 어. 돼지의 물이 근데 담겨있네요. 돼지의 물이. 이 친구한테 받는 거거든요. 어. 아보한테요? 네. 오. 할 말이 없대요. 아보한테 이미 받아가지고. 우리 피디님이. 돼지의 물을 받아놨대요.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나 돼지의 물 받았어. 우리 아버지 감사하죠. 또. 재밌어가지고. 하시려다가. 하시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붓기. 붓기. 거져먹었고요. 어. 그러면. 폭포물. 돼지의 물. 달의 물. 달의 물. 달의 물을 이제 받으러 가야 돼요. 아. 어머니한테 어제 받은 거 아니었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안 붙고. 아하. 피디님이 돼지의 물을 넣었거든요. 하늘 쏟아지. 땅에서 쏟아나온 물. 오케이. 이제 달의 물 받으러 가면 됩니다. 어머니한테 가면 되겠네요. 무서운 어머니. 네. 머리숨 많은 어머니. 가자. 낚시하다가 낚시 모자까지 지금. 저희 게임 건들지 말아주세요. 왜 건드십니까? 피디님. 이상한 모자 썼잖아요. 아. 스타일 안 나잖아요 지금 모자가. 아 진짜. 근데 저 모자 쓰면 낚시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리 와. 어머니. 어머니한테 말 걸자. 어머니 바쁘시나요?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 뭐 하세요? My fishing hat. Take that thing. 거 쓰라고. 네. 아이고. 아 벗었네요. 어머니 말씀을 또 잘 드립니다. 달샘물이 조금 더 필요해요. 달샘물이 조금 더 필요해요. 달샘물이 조금 더 필요해요. 어. 바로 주시네요. 이제는. 아름다워지려고 했다고 하니까 바로 주시네요. 딸이 예뻐지는 거는 그러니까요. 모든 어머니들의 어. 로망. 희망. 소망. 희망. 희망 소망 정도 되겠네요. 얼굴 주름 다 없어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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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 먹으면 얼굴 주름이. 어. 저도 좀. 그러니까요. 웃어. 오케이. 알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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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나갑시다. 어디로 나가는 거죠? 여기로. 이쪽으로 나가는구나. 여기로 나가서. 물 붓고. 물 붓고. 비밀번호. 비밀번호래. 암호와 알고. 암호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 물이. 아 물에서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물이 거울이래요. 네네. 봅시다. 한 개 남았어. 이제 달의 물. 달샘물. 달샘물. 그레새 붓기. 그레새 붓기. 쫄쫄쫄. 여기 가을인가봐요. 당풍이 있네. 그러게. 근데 저쪽은 또 봄 같고. 그러니까요. 제가 모든 걸 알아. 이젠 모든 걸 알아.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 뭐? 정말 모든 걸 알아? 처음으로 쓴 마법? 정말 모든 걸 알아? 정말 모든 걸 알아? 아니. 근데 저는 어린이도 보다. 그는 세상의 다른 사람의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는 그는 그가 더. 아하. 아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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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으로 쓰면 마법해 볼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의 반대편 모든 거울의 반대편을 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울의 반대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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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야 되니까 엄마 엄마 도와주다 거울을 통해서 만나는 법? 이게 백설공주 스토리도 담겨져 있네요 진짜 근데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의 거울에도 성인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뭐 어떡하라고 이거 처음부터 다 해볼까요? 다 해볼까요? 다 해볼까요? 다 해볼까요? 뭔가 꼭 주시겠죠? 그러니까요 침칭 거울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모든 걸 본대요 옷 갈아입을 때도 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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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걸 본대요 5분이 경과 됐다고 아 안 봐 안 봐 안 봐 아워 제가 제가 빨리 빨리 아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임신한 거 모르네 모든 걸 안다던가 그런게 바보 뭐야 뭐야 네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희한테 중요하니까 네 짝짝꿍이라뇨 아 다이세무 옆에서 아 아 알려준대요 오 멜론 어 어 알고 있는데 너 왜 왜 모른척했어 알고 있는데 알면서 곰 만나게 된다고 응 관찰한다고 어 끝나기 전에 다시 자기를 우리가 찾게 된대요 어 그러면 세 개를 이렇게 해야겠네 어 어 어 뭐야 넘기기 없어 지난번 거 하늘을 나는 마을 모서리가 없는 집 모서리가 없는 집 모서리가 없는 집인가 오 오 벗 이건 약간 의미심장한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탈 것을 날 것을 찾아야 되나 네 그 히포 네 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음 히포가 어디 있을까요 음 음 방 거울 한번 봐볼까 아닌가 아 잠깐만요 어 쨍쨍이 어디 있지 쨍쨍아 아 쨍쨍이가 그 거기 있지 않아요 도서관에 아 도서관에 아 근데 도서관으로 가봅시다 도서관으로 가야되나 히포는 어디 있을까 아 쨍쨍 있다 쨍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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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랜만이야 쨍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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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단지 히포 그리프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금화 금화 금화를 구해야되는 아버가 무슨 금화 어쩌고저저고 하지 않았어요 네 돈 돈 구하러 가야 되는데 돈 금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할까요 이거 갖다 팔까요 설거지 같은 거 하면 돈 주지 않나 프린세스 아보안땡 대화를 해봅시다 아보랑 할 말이 없다고 아 뭐지? 잠깐만요. 아 잠깐만. 삽? 삽으로 막 파서 금 찼던데. 아 진짜요? 네. 이쪽 근처에서. 아보에게 삽죽이 있는데요? 어? 주면 안 주려나? 아 아직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삽으로 뭘 팠는데. 금 팠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아보와한테 주면 이 삽으로 금을 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야. 삽을 파고 아보와한테 삽을 주더라고요. 다음에 돌려준다고. 아직 줄 때가 아닌가 봐. 잠깐만요. 삽을 어떻게 파지? 잠깐. 금을 어떻게 파더라? 아 나 까먹었는데. 아 시간이 많이 흘렸나요? 잠깐 우리 그러면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요? 금화 어디서 파는지. 힌트 얻어볼까요? 금 어디서 팔까? 힌트 한번. 약간 아련시 한번 갔다가. 힌트 찬스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어 잠깐 여기 사람 있다. 어디요? 여기 아빠잖아. 어 왕이다. 그래 그 왕아저씨가 여기 기대있다고 막. 오. 오. 어 근데 왕이 되게 정말 좋아요. 오. 아. 잠깐만. 이거. 아 금 어떻게 파야 하더라? 어떻게 파하더라? 금을 어떻게 팝니까? 힌트. 힌트 받지 말까요? 아 힌트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아 힌트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아 그럼. 정원에서 이상한 나무를 찾아라? 정원에서 이상한 나무를 찾으라고요? 삽. 이상한 저 버드나무인가? 아. 오케이. 버드나무에요? 잠깐. 오케이. 아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가. 10분? 벌써? 목공의 반환책을 읽어야 되나? 이걸로 버드나무를 다시 내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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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아예 모르는. 아. 아. 연기 한 적 없어요. 아. 어 내렸다 근데. 버드나무를 내렸어. 아. 어떻게 내린 거예요? 목공책으로? 목공책으로 겁을 줬어요. 아 이건 또 겁을 주면 내려가는 거예요? 버드나무를 한번 볼까요? 버드나무가 원래 기고만장했는데 목공책을 보여주죠. 오. 무지개 생겼다. 목공책이 그때 또 아버가 공포소설이라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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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내리면서 그늘이 없어졌나. keepingДрito. 왜 버드나무 때문에. inar Samgi 때문에. Allied 장소. 오! Leg It. 땅 파기. 그래. 내가 봤어 이거. 아니, 저 진짜 모르거든요. 금파. 난 공략 좀 봤지롱. 오. 근데 받는데도 이게 어렵다. 받는데도 어려워요. 금은 아주 왔다고? 오예! 오예 금! 그리고 삽을 아바한테 줘야 되나요? 아닌가? 진짜? 진짜 뭘? 포기했다는 아우 정말? 아 뭐야? 차 저기다 놨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만 하지 마세요. 그 차 너무 일만 하지 마세요. 근데 일 안하고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는데 저러다가 폐가 없다 그랬다. 금화를 찾았으니까 짝짝이한테 한번 가볼까? 네 짝짝이한테 가야 됩니다. 네. 도서관! 야! 커져! 도서관으로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저 이게 말을 저 공주님! 도서관으로 좀 가시죠. 집에 방에 갔다가야겠다. 아 정말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저렇게 저렇게 약간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느낌 도서관으로 가기 산토리니 가고 싶네요. 짝짝아 우리 금화가 얻었어. 짝짝아 금화 얻었어. 목장에 전해줘. 목장에 전해주면 그거를 사오게 무거워 무겁대 무겁대 무겁다고 시스톤에서 흰 물약을 가지고 표심도에서 나와서 시스톤에서 흰 물약을 가지고 찾아야 되나요? 그래서 짝짝이한테 전해줘야 되나봐요. 시스톤이 어디지? I'll be back soon. 시스톤에서 흰 물약을 찾아서 잠깐만요. 흰 물약 금화만 찾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도 나도. 금화 배달하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20분이 말이 됩니까 이게 20분이 너무 짧네요. 지금 10분이 훨씬 지났는데 너무 짧아요 피디님 일단 우리 아보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뭐든지 맞아. 아보 아저씨는 뭐든지 잘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아 잘 그려? 어 어? 왜 안 가르쳐줘? 뭐지? 뭐지? 무지개 봐야 되나? 근데 시스톤이한테 가려면 네 아 어머니한테 봐야 되나? 아 흰 물약? 어 아련실 한번 가볼까요? 저 흰 물약? 20분이 너무 심해 맞아 30분 이랬으면 좋겠다. 1부에서 떠나기를 하고 2부에서 2부 미션을 주는 걸로 어때요? 20분이 너무 짧지 않나? 맞아 너무 짧다 엄마 아 그때 엄마한테 무슨 맞아요 시스톤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시스톤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시스톤 시스톤 시스톤이 그냥 인간 세계의 전염병 그런 건가? 대책이 없대 대책이 없대 시스톤 진짜 근데 너무 20분 너무 짧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별 말 안 했어요 그 다른 아까 거울한테도 시스톤 얘기 있었거든요 시스톤은 계속 나와요 시스톤이 뭐냐면 여기가 여기가 스타스톤이면 저기 시스톤 저기 나라예요 나라니까 우리가 시스톤을 가야 돼서 시스톤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거 찾는 거 시스톤이랑 여기 엘프 세계랑은 다른 세계인데 우리가 시스톤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마법사를 만나야 돼요 이 친구가 아빠랑 얘기를 이따 해볼까요 흰 물약은 어디서 어 약간 바뀌었다 아까는 아빠랑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어 그러게요 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자고 있다고 어마어마어마 딸이 100명 있나봐요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지 무슨 소리야 아 지금 잠이 덜 깨졌나 뭐지 원래 지금 또 다 떴니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 맞아 엄마의 사랑은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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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웃는 거야 오 가도 웃는 게요 그러게요 어 엄마는 엄마 편이야 아빠는 엄마 편이야 이 말 딱 나왔네요 아 진짜 엄마 편만 들지 마세요 엄마 편만 들지 마세요 엄마 편만 들지 마세요 아빠도 엄마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난 이 엄마를 사랑해 단점까지 살아간다고 이런 사랑 나도 받고 싶다 단점이 있다는 거네요 응 운명의 유물이 뭘까요 운명의 유물이 뭐지 운명의 유물이 뭐지 근데 이게 유물이 계속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오프닝 그 스토리 북 넘어갈 때 그 유물이 뭐 무슨 유물이 뭐 그때부터 유물이 계속 나오네요 아 유물이 되게 드래곤볼 같은 느낌인가 보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 그런 건가 오 제가 랠리로스 환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killer 아버지가 어디 묶여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두고 싶다 그래서 파란 나비 너무 예쁘다 오 진짜 머리에 있는거 그렇죠 걔던 이게 맞긴 eg 어떤 일이지 아, 얘가 남자를 본, 그 네이트라는 애가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상처받는 일이 있었나봐요. 상처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 타이밍에서 아빠서 임신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러면 진짜 큰일 났다. 아버지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 나반과 민들레, 이게 힌트인가? 어머머. 웃음을 물어보시는데. 뭔가... 이거 좀 의미 Western하지 않아요? 나 jest income or tendré? 응.. 소름! 알고 계셨어? 로고? 역시 어른들은 어른들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싶어요. 그럼 답변을 찾고 싶어요. 진짜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 결국엔 아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 딸이 없어서. 별 딸이 없어서. 딸을 굉장히 믿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법사님. 우리가 제일 최후의 질문을 생각한 게 최선이구나. 임신에 대한 질문이 최선인가봐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자신의 법에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법에 따라서 마법. 아, 마법에 걸렸구나. 아, 마법에 걸렸구나. 아, 마법에 걸렸구나. 달팽이처럼. 아, 마법에 걸렸다고. 아, 마법에 걸렸다고. 아, 마법에 걸렸다고. 어, 해결 어떻게 하실 shad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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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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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aw 해당을아빠해. abt Kickstarter recognizing something heavy котор 이 글도 읽기 바쁜데 너무해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거는 근데 글 읽는데 거의 시 너무 쓴 거 같아요 아니 저 진짜 아니 글 많이 읽으면 많이 읽는다고 뭐라고 하고 시가 없어 넘긴다고 뭐라고 하고 어쩌라고 숨 쉬지 말까요 죽으라고 하지 그냥 아예 숨 쉬지 말까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읽고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스킵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글 읽는데만 거의 15분이 걸렸는데 지금 아니 진짜 한 것도 그렇게 그래도 나도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넘겼어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뿅망치가 무슨 두 개가 됐어요? 아니 무슨 이게 보이냐고 PD 너무한다고 보이냐고 지금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아빠 아빠 아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되겠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주말 동안 풀려고 줬어요? 아니요 아니 뻥할 때는 왜 이렇게 두 배가 됐어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아픈 것도 두 배로 아파요 아니 아니 근데 PD님 맞는 거는 맞는 거고 맞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됐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맞아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탈출하기 다음 시간에 그 두 번째 미션을 하도록 오케이 오케이 느껴지죠 지금 느껴지죠 한 대씩 맞을 때마다 5분 추가하는 저거 잘못 나간 거예요 지금 PD님이 합의봤는데 네네네 이건 아닙니다 지워주세요 무슨 말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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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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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튼 이렇게 아니 뿅 뿅망치가 두 배가 됐어요 제가 원래 그 맞던 뿅망치가 아니고요 엄청 크네요 그리고 아파요 원래 기분만 나빴는데 아프기도까지 하네요 여기 이렇게 통 이렇게 아프던데요 그쵸 아프죠 네 어머 어 저희가 이렇게 맞았는데 또 역시 PD님이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고요 네 뭐 네 뭐 맞고 저희는 최윤씨 이거 한번 주세요 저거 좀 보게요 저희가 시간이 아 시간이요 첫 번째 시간 지금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서 탈출을 해야 돼 지금 거의 한 20분 저희 지금 맞았으니까 네 한 저희가 꼭 네 한 15분 20분 정도 남은 거 같아요 20분 안에 탈출을 꼭 합시다 이게 스토리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스토리를 안 보면 게임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20분은 정말 너무 야박했습니다 우리 유저분들 시청자분들도 진짜 무슨 일이야 해바라기씨가 왜 해바라기씨 필요하다고 그랬나 아저씨가 맞느라 또 아 진짜 탈출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 아 해바라기씨가 그게 그런가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해바라기씨 가져왔어요 해바라기씨가 우리 어제 챙겼잖아요 잘 챙겼다 다시 안 가도 되네 들고 있어 보라고 네 어 뭐 주지 우와 뭐야 어 신기해 저기 뭐야 뭐야 아니요 진짜 신기하죠 왜 뭐야 자 이게 씨앗에다가 아버지가 무슨 힘을 주셨나 마법을 거셨네 먹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굳이 구타에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쨍쨍이한테 먹이면 되겠다 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그쵸 이게 키 조작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은 정말 무리였어요 맞아요 맞은 것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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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쨍의 대화하기 아빠가 너를 위한 슈퍼 음식을 주셨어 오케이 맞아 쨍쨍 쨍쨍쨍쨍 먹어 봐 힘이 세졌니 느껴지니 그만둘 수 있겠어 느껴져 막 변하는 거 아니야 오오오오 뭔가 오오오 너 그러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러고 난 자유야 아 맞아 허세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오오 힘이 굉장해 오오오오 와우 오오오오 슈퍼 짹쨍이가 됐어요 오오오오 슈퍼 짹쨍이가 됐어요 슈퍼 짹쨍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 짹쨍이가 데리고 오나 그러게요 짹쨍이가 저걸 했으니까 근데 우리 그동안 뭐 하나요 정원으로 가볼까요 그동안 뭐하고 있어야 되지 언제 오나요 바로 오 오오오 갔다 왔다 뭐가 엄청 큰 게 날라왔는데 오 왔다 아 이게 히포 그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오오오 대박 아 대박 저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올라갑시다 I thought you just wanted to deliver the pot of gold 황금 단지 오오오 방 봤자 우우 난 힘 세 귀여워 안에 뭐 들어 있나 상자 보기 히포그리프 히포그리프가 생물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거라고 있는데 그쵸 아 자기가 힘이 세다고 아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지 짹쨍아 흠 I'd love to have your trust 하하 자유 오오오 뭐지 이상한 거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주 무서워요 보지도 않고 샀대 바보야 보고 사야지 그러니까 구경하고 사야지 너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 품질 보증 있나요 그러게요 오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아 귀여워 귀여워 어머 근데 이거 날 수 있어요? 이거 탈 수 있어요? 그냥 인형 아니에요? 어머 저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아 근데 날 수 있을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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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자기가 깼죠 네 깼는데 아 상자 바닥에 신문지가 깔려 있다고 뭐 얘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쨍쨍이랑 얘기를 해야 되나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타고 왔냐 아 아 잘못 사왔나 어 난다 나는 나는데 저 거의 점프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타고 갈 수 있나요? 대화 한 번 해볼까요 쨍쨍이랑 저녁 인간 세계에서 겁을 먹었다는 거죠? 가자 이제 갈까요? 어 탁이 있다 오 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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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날개 봐요 우리 공주분이 거의 두 배가 오 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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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가수실까? 불쌍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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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났어. 우리 미션 성공한 거죠, 그러면? 성공했네, 성공했네. 탈주, 탈주. 미션 성공! 한 번 띄워주세요. 미션 성공! 아닌가? 맞죠? 미션 성공. 어머 귀여워!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이름은 웨더베인. 아까 웨더베인이 그거라고 했지 않았어? 범인 아닌가? 맞아요. 웨더베인, 범인. 그런가? 범인 맞나? 뭐지? 너가 살했니? 성공했다고. 저희가 성공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까지 주시네요. 두 번째 미션은 저희가 첫 번째 미션을 완료하고 잠시 쉬고. 네, 네, 네. 이 친구가 율버구나. 웨더베인은 아니고요? 아니구나. 몰라. 윌버가 누구고 웨더베인 누구야? 위더 웨더베인인가? 윌버 웨더베인인가? 윌버 웨더베인인가? 그런가요? 그런가요?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이름만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아까 그 이름이 뭐였지? 저는 웨더베인이었던 것 같은데. 나도 아까 범인 이름 그거였는 것 같은데. 나 다 해봤다고? 웨더베인이 범인이고 이분이 윌버인가? 모르겠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죠.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분 미션은 교장 미션을 완료하려는 건데. 교장 미션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학교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마법학교. 나 이런 되게 좀 이런 거 좋아요. 황타지 이런 거. 슝! 그런데 막 불 나오고. 링가루디움 리뷰오스타. 헤리포터 많이 보셨네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전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저는 책까지 챙겨봤거든요. 정말요? 저는 헤리포터를 안 봤네요. 다 모아서 봐야지 모아서 봐야지 이랬는데. 첫 번째 미션 성공으로 5분 추가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5분 하라고. 지금 5분? 지금 5분 저희가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더 플레이 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게임 화면을 보시면. 이 친구가 막 강의를 하는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답변을 선택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다 대답해 주마. 세 번째 대답은 되게 좀 소심한 대답이고요. 조용하고. 똑바로 아기나 해. 교건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학생들은 매로 다스려야 돼요. 조용히 하고. 조용하고. 앉아야 해. 온뚱잡혀요. 너 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 어? 더 잘 안 된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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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가 당돌하네. 마법의 연축성은 뭐죠? 베리타시움. 애칭 마법의 연축성은 많은 게 많구나. 그것을 lessons learn something. 저거 뭐야? 아 선생님이 센 척해야 돼 내가 먼저 대답해줄게 근데 지금 말고 이따가 알려줄게 이따가 오랫동안 역사다 그럼 제가 역사 질문을 드릴게요 너 역사는 아니? 너 되게 똑똑하구나 앉아있는 자세봐요 비웃는 거 봤어요? 저 여자애랑 한 마디도 못하대요 용 그래마를? 아 아 아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니? 그래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니? 페이지 뭐든지 교과서 위치해요 뭐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차스랑 얘기해달라는 거 똑같지 아저씨라니 아저씨라니 선생님한테 지금 당신의 본인은 당신의 본인은 당신의 본인은 당신의 본인은 당신의 본인은 그 금방 돌아오마 해야 되나요? 금방 돌아오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호텔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아 그래 물 좀 마시고 빨리 물 좀 마시고 빨리 꼬마야 너 아는 게 참 많구나 개구리가 걸려? 하 하 하 어 쟤 뭐야 아 진짜 아 마스터 마커스는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몇 시간은 아 이게 약간 친구식 같은 거구나 아 아 아 아 윌버 얘가 윌버구나 어 저극감 윌버가기 꼬마 애고 교실로 다시 들어갈까요? 아 그 싫어하는 거 봐요 애들이 자꾸 눌려서 아 서적을 읽어보라는데 뭔가를 좀 봐야 되는구나 아 볼 거 엄청 많네요 아 자 자 자 자 마술 센스부터 아 네 이거야 돼 대법사님이 두고 도시 재건 행사를 너무 업고 싶어 도시 재건에 도시가 한 번 망했어 아 어른 애고 워퍼맨? 너무 어렵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다 다 바수 세트를 열어봅시다 네 짧은 잎 밧줄 주사위원 상카드 아 아 아 애완동부 애완동부 아 이거 뭘까요? 강아지인가? 이상한 색이 없네요 그러게요 약간 고슴도치 같기도 하고 아 쓰레기 보기 쓰레기 보기 이 방은 내가 방 너무 더러운데요 아 그러게요 아 선생님들이 세기 몇 세기 전부터 아 아 아 그럼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약간 뭔가 서적도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그런 거 같아요 네 마법구 쓰기 마법구 쓰기 마법구 쓰기 어 쓰기 있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려는 건가? 쓰기 어 쓰기 어 쓰기 쓰기 어 아 아 이게 전화하는 거예요? 마법구로 연결을 하는 거 같은데요? 아 아 저거 무슨 나무인 줄 알고 어 잘못 걸었어 아 너무 웃겨 한 번 더 다시 아 뭐야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번호로 또 찾아야 되나? 잠깐만요 어 일단 볼 수 있는 거 다 볼까요? 네 고민요 고민요 어 마음의 위안 하시고요 가족 초상화 리즈 산맥에 남아있다고 아 시스톤 아 여기가 그럼 시스톤인 거죠 네 여기가 시스톤이네 어린 시그니 아 인간 세계는 아니고 그냥 마법 파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요 인간 세계는 아닌 거 같아요 아 마법사가 여기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쟤는 엘프니까 거기인가 보다 아 시스톤 자 비행 안경 보기 시스톤으로 떠나기서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구나 새로 간 고글리즈 원본은 할아버지가 날 대포를 쏴 어머 어 할아버지가 대포를 왜 대포를 쐈을까요? 물그릇 물그릇 아 룸메이트 아 저 애완동물 말하는 건가? 주완타께 너 저을 못 챙겨 아니 아 아 챙기지마 그럼 미안 미안 왜 허락됐니? 그릇을 이 방에서 쓰는 방법이 뭐야? 어 뭔가 있나 보다 마실 법 주기? 물을 주라는 거구나 주고 챙기는가 봐요 아 아 아 양이 왔어? 밥 줘야 되나? 아 밥 줘야 되나? 밥 줘야 되나? 그러니까 저번에 토끼양 토끼양이구나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침대 보기 침대 보기 자자 그냥 교실로 나가야 되는데 어머 이거 침대였어요? 전 책상인 줄 알았어요 침대 끝자락에서만 잘 수 있어요 저 친구 때문에 거의 앉아서 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물을 대상에 사용하기 그러니까 해볼까 아 이렇게 주는 거구나 아 근데 또 안 먹는다고 하겠죠? 네 하겠죠 아 그쵸 아까 무슨 뭐 사료 있었는데 네 사료 있지 않았어요? 밥 줄까요? 그럴까요? 사료 맛보기? 뭐 갖고 주기 오케이 아 사료를 먹으면 물을 먹겠다 아닌가? 노... 노트를 달라는데? 아 아 노트를 깔고 있네요 아 아 어 그르르 아 그러면 안 돼 뭐 뭐야 물을 줄까요? 아 저 노트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노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음 아 이게 주니까 이게 소... 아니 뭐... 뭐지? 어 사료뿌리기? 사료뿌릴까? 아 방금 먹을 거 줬는데 얘가 뭘 안 했죠 뿌리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오 뿌려봐 뿌려봐 근데 방금 먹어서 배부를텐데 야 사료야 먹어 먹어 저 노트에 뭔가 적혀있나봐요 아 그런가봐요 전화보다 적혀있나?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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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오 오 오 어 방금 통통 튀겨가지고 사료가 자기 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먹은 것 같아요 너 정말 머리 좋구나 아 아 물에 적셔 아 아 어 사료 다 먹었는데 아 있나 사료 무제한인가 봐요 아 그럼 물에 적셔볼까요 오늘 물이 뭐 안 적셔지는데 물을 대상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료를 넣어야 되나 아 그런가 아까 네 하고 사료 사료 아 뭐지 말린 음식상자 비우기 뭐지 뭐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어 어 어 어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물을 대상에 물을 대상에 사용하기 물을 대상에 사용하기 여기 인벤토리 가서 어 어 어 뭐라고 다시 뿌려볼까 다시 줄 수도 없네 사료를 아 한번 뿌려서 이제 실패해서 안 떠나보다 뭔가 있을까 뭐지 뭘까요 이거 물을 대상에 사용하기 마실 법 주기 마실 법 주기 아 아닌데요 아까 마실 것도 안먹는데 안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말린 음식상자 비우기 이건 뭐지 이거 뭐지 그만하라고 아 왜요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만하라고 띄워주신걸 알았어요 아 아 갑자기 네 맞춤 시간이네요 아 그래도 좀 많이 왔 네 꽤 온 것 같아요 방안에 엘프도 방안에서 꺼내고 네 탈출시켜주고 또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좀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병반치도 맞았지만 그러니까요 네 무튼 저희는 또 이만 이쯤에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네 네 네 네 네